네. 퇴근길 페이지 2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의 강준영 교수님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좀 반가운 이야기로 여쭤봐야 되는데 중국도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이 많죠. 민심이 흉흉하다 하는 이야기가 자꾸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잘 아시다시피 계속 확진자 그다음에 사망자가 중증 환자들이 많은데 아직도 만여 명이 있는데 이 중증 환자 치료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위 사망 소식이 계속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중국이 거의 모든 도시가 봉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간 이동이나 이런 것도 철저하게 제약을 하고 있고. 중간에 검문 때문에 못 가기도 하고요. 네. 못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주민들도 아파트 들어갈 때 나올 때 하루에 체온을 세 번씩 재고 최대한 외출을 자제해라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냐 지금 오래됐는데 왜 이걸 못 막고 있느냐 이런 데 대한 불만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시기가 원래 중국에서는 춘절이라는 설이 끝나고 취업활동도 하고 새롭게 경제생활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거의 올 스톱 상태죠. 그러니까 취업도 잘 안 되고 취업이 안 된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계속 나와 있는 거고. 학생들 지금 입사할 때군요. 지금 한 천만 명 정도를 1년에 취업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다고 입사할 거 약속 받아놓고 집에서 마음 편히 노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이제 정보가 차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국의 인터넷 sns가 자유롭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기 위해서 또 vpn이라는 걸 깔아야 되는데 그것도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나 서방세계에서 막 이렇게 보는 것들은 어쨌든 그런 거를 다루는 게 가능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일반 많은 국민들이 그거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불안감에 지금 처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처럼 뉴스를 또 계속 보고 하면 또 늘어났네 또 환자 생겼네는 하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사태의 전부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마음 편한데 거기서는 도대체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차는 잘 모르겠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건 공식적인 중앙tv cgtv를 통해서 전해지는 일방적인 보도 이거에만 보는데 그런데 그렇게 그것만 듣고 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이 점에 대해서 약간 이제 불만이 많아지는 거죠. 공장 가동도 잘 안 되고 있습니까? 복귀하라고는 중앙정보는 하는 것 같은데 계속 그냥 그 상황이에요? 잘 안 돌아가요? 그렇습니다.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농민공이라고 그러죠. 농민공들이 보통 이제 춘절에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농민공 이동이 한 2억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 1억 명 정도는 움직였다고 하는데 그럼 한 1억 5천만이 남았는데 지금 이제 이동도 자유롭지 않을 뿐더러 원래 지금 이 이직이 굉장히 심한 시기에요. 중국에서 사업해보신 분들한테 많이 들었지만 고향 갔다 온다고 그러고 안 오는 거예요. 근로자들이? 근로자들이.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급도 잘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정부 입장은 어쨌든 통제를 하면서 이 확산을 막아야 된다라는 또 압박은 들어오고 기업은 그래도 생산은 해야 되는데 또 이 근로자들 수급하기가 쉽지 않고 이런 게 겹치면서 약간 답답한 마음에 손을 놓고 있는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공장 가동률이 심한 데는 30%대로 떨어졌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파급 효과가 나오는 거죠. 공장이라는 건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든 팔아야 뭐가 되는데 이 돈이 안 들어오니까 공장 가동자금이 또 없단 말이죠. 달러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일부는 이렇게 가면 2개월밖에 못 버틴다. 3개월밖에 못 버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주가 특히 심천준 씨는 계속 오르고 있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가 3조 달러가 넘는 외환보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놔두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사회가 흉흉해지거나 그러면 당 통치에 결정적으로 합법성이나 정통성의 위기가 오기 때문에 강력한 경기 부양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중국 정부는 특히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고 나서는 이제 과거와 같은 경기 부양을 통해서는 절대로 경기를 활성화시키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추경 편성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가지고 논의가 많지만 결국은 중국 정부가 이걸 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중국은 항상 1, 4분기에는 경제활동이 많이 죽죠. 왜냐하면 춘절 전후에서 많이 오래 논다면서요 경제활동은 거의 안 하고 실제로 한 3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니까 두 달 까먹었는데 지금 3월도 위험한 거죠. 그러면 1, 4분기는 완전히 날릴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뭔가를 해야 될 거다. 그렇게 보면 정부의 의지와는 좀 별도로 강력한 부양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미국도 자본이탈을 안 하고 있고 투자자금이 안 빠지고. 중국에 들어간 자금은? 네. 아주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차질을 빚은 정도보다 오히려 그 부양책에 대한 기대나 효과가 더 오히려 클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계절성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전염병 바이러스가 이게 1년 2년을 계속 가는 경우는 없을 거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 기온이 25도가 넘어가면 사멸을 할 거기 때문에 길어야 상반기는 날릴 수 있지만 6, 7개월 이렇게 하면 가라앉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억압 수위라는 것도 있잖아요. 튀어오라는. 그동안 못 샀던 거 사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거와 경기 부양이 겹치면 빠르게 반등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투자자들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수익 수축되었던 부분들이 상쇄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아닌가. 물론 이게 길어지면 또 다른 판단을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에서도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지금은 수축되지만 정부의 그 부양책 덕분에 다시 회복해서 오히려 플러스 마이너스 썸 하면 오히려 남는 장사일 거다. 남는 것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적어도 7개월 9개월을 간다면 상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 반등을 한다고 그래도 물론 지금 시진핑 체제 특히 시진핑 주석은 우리 올해 6% 내외 성장에 지장이 없다라는 그런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이미 상반기에도 많이 1, 4분기에도 상당 부분 마이너스가 생겼고 아마 5% 초반대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 6%대 후반이었죠? 6.1%를 간신히 6.0을 만들었죠. 맞아요. 6이었죠. 그러니 5 후반이면 완전히 선방한 거고. 선방이고요. 지금 이제 5 초반 또는 일부 중국 내부에 중국 내부에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약간 비판적인 사람들은 원래 이전에도 상당히 거품이 있었고 3%대도 갈 수 있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도 내놓긴 합니다. 그렇겠네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은 코로나19가 어떻게 잦아드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이건 설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 개인적으로는 언제쯤이면 좀 그쪽에서 가라앉을 걸로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계절성으로 가는 거니까 계절성 바이러스의 특징상 여름 전후에서 특히 25도라고 하니까 무한이 4월 말 그다음에 중국 남부 지역이 5월 초중순이면 그게 오는데 문제는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중국인들 그게 만약에 이제 4월까지 이렇게 5월까지 간다면 한 5개월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갇혀 지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판단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사스 때도 아니랬는데 왜 이러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2003년 사스가 되고 나서 지금 17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느냐. 우리는 시진핑 체제에 힘을 다 실어줬다. 당원들도 그러고. 그런데 17년 동안 달라진 게 뭐냐 이게 뭐냐 이런 얘기가 물론 이제 방역이라는 거가 사실 예측을 하고 하긴 합니다마는 항상 일이 벌어지고 나서 하는 거니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중국 사회주의 체제 특히 시진핑 체제의 특성상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왜 이러느냐라는 데 대한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일반 백성들은 아니더라도 또 누가 문제냐 하면 당원들이 문제죠. 우리를 이렇게 옥죄고 당신이 1인 체제를 구축해서 세계적인 국가가 되겠다고 해서 불만이 있어도 말을 못했잖아요. 워낙 서슬이 시퍼론이니까 그런데 이런 이제 소위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받은 거죠. 시진핑 주석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가 회색 코뿔소와 블랙스완 이런 예기치 못한 것과 이미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공포가 있다. 그런데 이게 블랙스완이라는 게 날라온 거죠. 날라왔는데 거기에 기존에 코뿔소가 더해지면서 이게 이제 정말 큰 문제로 갈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시진핑이 그동안 별로 지지를 못 받았었나 보군요. 처음에는 괜찮았었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반부패운동이라는 거를 사회정화운동으로 내세우면서 이중성을 띄고 있습니다. 반부패운동은 일단 사회 풍기를 좀 뭐라 그럴까요 정화한다 이런 차원에서 그동안 건드리지 못했던 전임 고위관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이제 집어넣는데 그게 또 거꾸로 보면요. 자기 정적 제거로 또 쓰였다는 거죠. 사용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기체제가 되면서 이제 나를 믿고 따르라. 그러면서 사실은 그 부분에서 제일 크게 벽에 부닥친 게 미국과의 관세 충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수세에 몰렸었습니다. 그랬었죠. 거기다가 홍콩 문제에 쩔쩔매는 모습 보여줬죠. 대만 선거도 소위 반중 지도자인 차잉원 총통이 다시 재선이 되는 이런 걸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바깥으로 얘기한 것보다는 굉장히 스타일이 쉽게 얘기해서 좀 구긴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까지 오니 이게 그럼 제대로 한 게 별로 없지 않느냐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시진핑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가체제가 국가주도 발전 전략이라는 건 우선 큰 틀에서 하드웨어를 구축해놓고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안 돼 있는 거죠. 의료 교육 이런 민생 분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처해있습니다. 약했던 게 특히 많이 드러났겠군요. 그게 드러난 거죠. 그러다 보니 양회는 연기되기로 결정이 된 겁니까 양회는 지금 이제 24일에 연기 안을 낸 거를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라는 것은 이제 중국의 최고 권력기구입니다. 헌법상에. 그리고 이게 회의이기도 하고 기구인데 이 전국인민대표대회는 1954년에 생겼고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됐을 때는 정치협상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로 치면 재헌국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같이 열리기 때문에 합쳐서 양회 두 개의 회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왜 중요하냐 하면 전인대회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의회격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거기서 법률도 심의하고 특히 연초에 이건 5년에 한 번씩 큰 회의를 열게 되어 있고 1년에 한 번씩 작은 회의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13번째 회기입니다. 13번째 회기 중에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이제 1년에 한 번 여는데 이 하는데 총리가 정부 업무보고를 하는 걸 합니다. 업무보고를 하는데 여기에 올해 경제성장률은 어떻게 하겠다. 우리 예산은 어떻게 하겠다. 금융정책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외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일종의 시정보고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우리나라 방향이 올해는 이렇구나. 또 해외에서 볼 때도 중국이 올해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걸 하는 건데 이게 연기가 될 정도면 해외에서 볼 때 이게 엄청난 변고가 생긴 거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계획을 정해진 시간에 잘 못 마련해 놓는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1989년에 3월 5일 날 전인되는 열기로 해놓고 그다음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래서 왔을 때도 했었고 다 해서 천원문 사건이 있었을 때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러면 하면 되는데 물리적으로 못하는 겁니까? 네.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은 이게 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당원 공무원들 해서 한 6천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관련 인원까지 아마 한 1만 명 되는데 그중에 지금 한 30, 40%가 코로나에 집중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회의를 열면 이 사람들이 볼 수가 없죠. 현장에서 바쁜 분들이 다. 그리고 그거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오면 지금 나라가 이런 상황인데 어디 지금 회의하고 있냐 한가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외적으로 강력하게 방역 의지를 보여주면서 이제 국민들한테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중국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모든 힘을 모아서 이렇게 한다는 걸 외국에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올해 성장률이 얼마고 예산이 얼마를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염없이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세가 좀 오면. 하겠다는 거죠. 얼마 안 가서 할 건데 일단은 지금 금방 말씀드린 이후로 물리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이니까. 그렇습니다. 바이러스가 꽤 많이 퍼지고 있어요라는 뉴스와 동의어네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현장에서 공무원들 아주 바쁘고 이런 거 할 시간 없어요. 그런 얘기네요. 그렇군요. 양회는 그렇고 그럼 우리 쪽 방한하는 것도 당연히 어려울 텐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일본도 걸려 있고요. 중국은 미리부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꼭 우리가 북중 관계에도 보면 아시지만 당일날 발표하거나 갔었다 어제 어제 갔다 이러거나 물론 시진핑 체제 들어서 조금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주는데 우리도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하기로 했다라는 걸 청와대는 발표를 했는데 중국은 확인은 안 해줬어요. 그러나 외교당국끼리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작년에 오사카 g20회의에서 일본의 아베 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초청을 했고 그때는 답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 4월쯤에 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건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죠. 일본엔. 그걸 보면 압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하고 지금 진정세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만큼 안 올라온다면 이 상황을 놔두고 해외를 간다는 건 굉장히 전인들이 연결했으니까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거와 직접적인 연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안 나온다고 변화가 없는 건 아니고 우리 언론에서 보면 아직까지 추진한다고 얘기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국을 움직이는 상무의원들이 시진핑 포함해서 7명이 있는데 회의를 벌써 3번이나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올해 들어서. 1월 25일 2월 3일 2월 12일 이렇게 3번이나 했는데 첫째는 코로나 잘하자 둘째는 당의 명령을 따르자 이래놓고 세 번째에 와서는 뭘 강조하냐면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만큼 시급한 겁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기가 완전히 죽을 수도 있다는 부담감을 매우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시기에 그런 거를 정리해놓지 않고 해외 순방을 한다는 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것저것 정신없다는 뜻이네요. 그거하고 맞춰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면 왜 오는 거였어요? 사실은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사드 때문에 사드 문제 때문에 아주 지금 양국이 안 좋죠. 우리는 보복을 당했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사드 보복을 해제해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중국은 공식적으로 내린 적이 없습니다. 보복하겠다고 한 걸. 네. 공식적으로 한 게 아니고 민간 활동이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작년 12월 5일에 왕위 국무유영 겸 외교부 장이 외교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을 했어요. 했었죠. 그게 일종의 신호탄입니다. 사드 정국을 좀 풀어야겠다. 왜 풀어야 되느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국이 곤란한 문제들이 몇 개 있습니다. 우선 북한과 미국과 다리를 나서 핵협상을 잘 풀어가라고 그랬는데 이게 교착상태에 빠져버렸어요. 그다음에 남북 소통도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게 한 세트로 어려워졌죠. 네. 그리고 한일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반도 남북한을 동시 수교국으로 가지고 있는 중국 입장에선 한국이 어려울 때 이렇게 와서 자신들 편으로 끌어들이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왜 우리가 중국 편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편이 아니고 적어도 더 이상 미국으로는 가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거를 중국에서는 일종의 중립화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게 미국과 가까워지면 사드에서 보여지듯이 예를 들어서 지금 중거리 탄도미사일 inf 조약이 중국과 러시아 간의 작년 8월에 깨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과 일본 밤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설치할 수 있다. 그건 당연히 중국을 겨냥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을 막아야 되는 거죠. 사드로 인한 군사협력이 강화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풀으려는 뜻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무슨 다음 얘기를 하느냐. 결국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을 미국과 가깝게 붙여놓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미일 삼각 안보 구도가 공고화되는 거고 그거는 당연히 중국한테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와해시키려는 것이 중국의 목표고 그중에 보면 한미일 간에 보면 한미도 동맹이고 미일도 동맹인데 한일은 동맹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제일 약해요. 고리가. 미국과 일본의 동맹에 비해서 한미동맹이 더 약한 거죠. 그리고 한일은 또 지소미아 때부터 아시겠습니다마는 삐걱거리니까 이럴 때 좀 한국을 자기 편으로 가까이 와야겠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처음 있었던 게 아니고요. 2014년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7월 3일 날 1박 2일간 단독 방문을 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왜 했느냐. 한미 fta가 막 진행이 되니까 한미 fta가 진행이 돼서 한미가 가까워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와서 한중 fta를 하자. 그것 때문에 온 겁니다. 그래서 연말부터 한중 fta가 가동이 된 거죠. 그러면 적어도 균형을 찾을 수 있고 한미 fta가 되고 한중 fta가 되면 중국 거가 태우를 같이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삼각 구도에서 그런 그림을 그려서 자신들이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더 키우려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북미가 교착이 되고 이런 가운데 북한과 중국이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렛대가 더 생긴 거죠. 그거는 한국 정부한테 남북 소통을 바라는 한국 정부한테 굉장히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죠. 우리가 도와주면 남북관계가 좀 개선될 테니 얘기 좀 해보겠어. 그러니까 복합적인 요인을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를 줘야지 오죠. 그냥 자기네가 왜냐하면 지금 이 어려운 와중에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온다면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데도 왔네 그러면 저거는 넘어가 주는 건가 이제는 화합 좀 풀려나 이런 거죠.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만 주고 자기네가 아무것도 안 가져가면 안 되죠. 그런지 일대일로에 들어와라. 미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보다는 일대일로 쪽에 와라. 이제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되면 둘 다 가는 게 맞는 건데 눈치가 많이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걸 둘러싸고 일대일로 와 태평양 인도태평양 전략 그다음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 이런 걸 가지고 한국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왔다가 갈 일은 없다. 그럼 우리도 선물 하나 줘야 된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줄 선물이 예를 들면 뭐고. 마땅치가 않죠. 그러니까 일대일로를 열심히 남방정책과 결합해서 하겠다.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일대일로를 결합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또 바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배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인도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일대일로 전략에 참여한다. 그리고 우리도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한다. 인도니까요. 별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안 믿지만. 그래서 어떤 여기에 참여했다는 것이 상호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물론 그런 집적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가진 전략적 가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나치게 중국이 한국을 압박을 하면 한국이 갈 때는 지금 안보 상황에 미국밖에 없죠. 미국이 또 한국을 지나치게 압박을 하면 중국하고 붙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잘 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그런 건데요. 우리가 박쥐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박쥐. 코로나도 박쥐래서 예를 들기가 그런데 이소보아에도 들짐승하고 날짐승하고 서로 나는 들짐승이야 날짐승이야 그러다 결국은 왕따가 되잖아요. 그런데 왕따가 되라는 게 아니고 그런 박쥐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는 거죠.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는 박쥐들이 많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중경국 외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런 복합적인 그런 구도를 만들어서 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무슨 답을 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상황도 중국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한국이 딱히 줄 건 없을 수도 있다. 그렇죠. 뭐 하나 주려면 미국이 괜찮아요 이 정도는 주세요 하는 게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저는 동시 참여 정도밖에 없고 뭐에 대한 동시 참여예요? 1대1로와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건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인데 그거는 절대로 안 하겠죠. 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니까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미국이 배치한다는 거죠? 미국이 이제 한국에 배치한다는 거죠. 사드랑 비슷한.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한국이나 일본에 배치한다는 건데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게 보통 5500km 이하의 탄도미사일이고 미국과 러시아가 맺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파기했어요. 왜 파기했느냐 중국도 들어와서 3자가 하면 모를까 우리 둘이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파기를 하니까 바로 푸틴 대통령도 나도 안 해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유가 뭐냐 중국은 여기 INF 조약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자기는 마음대로 다 하지 않냐 그래서 파기하고 우리도 중국의 미사일에 대해서 방비를 하겠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최전진기지인 한국에 배치하는 게 가장 비용이 적게 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고를 수 있다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런데 지금 그걸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 여러 가지도 있고 그런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한국 외교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주도 남쪽쯤 어디 공해상에 인공섬 하나 그냥 만들어라고 하면 제일 좋겠어요. 뭐 하고 싶은 거 다 거기다 하라고 중국도 거기다 하고 사실은 오키나와 기지가 전 중국을 다 가바하고 있고 거기는 사드도 있고 다 있습니다. 반경 5천 킬로미터짜리 레이다도 있고요. 사실은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은 왜 한국이 꼭지점 역할을 하느냐는 거죠. 미국의 대중 압박에 왜 최전선에서 나서서 그렇게 그런 걸 해 주느냐 그런데 그 질문을 몰라서 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라고 해서 미국 쪽에 편 들었다가 중국으로부터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 들으면 괴롭다는 거 알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도 또 어쩔 수 없으니까 또 하는 면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말 중국과 미국 간의 힘의 균형에서 중국이 많이 이기든가 그럼 우리도 당신들이랑 친하게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그걸 최소화하겠다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좀 사드 때는 약간 정책적 미스가 있었죠. 안 한다고 그랬다가 했고 기분 좀 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드바의 배치 발표를 7월 9일 날 했는데 7월 4일에 우리 당시 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사드배치 안 하겠다고 발표를 해놓고 7월 9일 날 사드배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 주석 입장에서는 그랬을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 와서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7월 9일 날 했는데 잘 아시는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 7월 12일에 남중국해 불법 도서 매립 문제를 가지고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에 필리핀이 제소를 했고 7월 12일에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12일에 그 판결이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4일 날 와서 안 하겠다고 한 한국이 12일 누구나 알다시피 필리핀이 유리하게 필리핀한테 유리하게 결과가 나오는 이 시기에 9일 날 한국이 사드배치를 발표했다는 것은 자기네 등에 칼을 꽂은 거다. 그게 그래서 나온 겁니다. 안 그래도 신경 쓰여서 기분 안 좋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거를 일종의 방비 차원에서 못하게 하는 거죠. 중국도 압니다. 왕위 부장이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사드는 우리가 한 거 아니지 않냐. 주한미군의 무기고 주한미군이 오퍼레이팅 안 한 거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 몰래 갖고 와서 몰래가 아니고 치외복권 지역이고 거기 갔다 와서 놓으면 우리가 별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사드배치 철회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고 나서 굉장히 기대를 했죠.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중국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압박이 오는 이런 구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약간 그런 중국에 대한 부채의식을 갖고 있을 것 가능성이 높군요. 부채의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부채의식 차원이 아니고 이게 이제 안보와 직결이 되어 있고 그게 없으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기왕에 된 거니까 더 이상 안 하겠다라는 게 바로 잘 아시는 산불이라는 거거든요. 그 산불 더 이상 배치 안 하고 그다음에 일본하고도 한미일 군사동맹화 안 하고 이런 거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다 안 했는데 사드는 보복은 철회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작년 말부터 겨우 물고가 트였는데 지금 이 코로나라는 또 다른 변수를 만난 겁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지난번에 사드 배치할 때 그때 그 에피소드는 해프닝이 왜 그랬던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외교상의 결례일 수도 있고. 우리는 아마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외교 전문가들이 그렇게 쉽게 할 일은 아니다라고 그랬는데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한 한국의 위협을 이해해 줄 거다. 한국이 위협받고 있는 걸. 그러니까 우리는 그전에 그러니까 저걸 사드를 못하게 하려면 당신들이 북한을 설득해서 핵을 없애야 그럼 우리도 사드 배치할 일이 없을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는 정말 북한 핵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차원. 그래서 이해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중국은 뭐냐 하면 미군이 사드를 갖고 들어오는 것은 사드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전력 강화 그다음에 전술 핵무기도 언제든지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반도에 핵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핵을 안 만드니까 북핵만 비핵화되면 되잖아요. 중국은 꼭 뭐라고 그러냐면 한반도 비핵화라고 그래요. 한국 내 핵이 있으면 안 된다. 미군의 핵도 없잖아. 미군의 핵 전력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또 본인들을 겨냥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항공모함, 구축함, 초계기 이런 걸 나머지 전력을 막기 위해서 잘하는 전략자산이라는 거 있잖아요. B1B라든지 F-22 랩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반도에 출몰하는 것 자체에 대한 방비. 이거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아니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한중간의 진도가 좀 나갔을 거고. 가능성이 있었죠.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갔을까요? 방위비만 많이 냈으면 어쩌면. 그러나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혼자 통치하는 국가가 아니고 의회가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에서의 전략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만 위해서 해놓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었는데 이런 돌발 사태로 인해서 그게 조금 안타깝게 미뤄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정리되면 한중간에는 또 그런 이야기가 스텝이 진행될 거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퇴근길 페이지 2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의 강준영 교수님. 멀리 계셨다가 오늘 여기 오시느라고 허위허위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